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 즐거운 밤 안녕하십니까 운동해야지 윤환아 운동해야지 안녕하십니까 건강 굉장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심한데 예 계속 실내에 입고 마스크 써서 괜찮아요 정모야 저의 라이벌 정모 오늘 오랜만에 연습 끝나고 왔습니다 저녁은 소고기 먹었습니다 그쵸 매일매일 연습하죠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오늘 굉장히 활기찬 모래시계 연습 하고 왔습니다 오늘 모래시계 프로필도 떠가지고 네 그냥 아까 인스타 업데이트도 하고 겸사겸사 이제 라이브 방송 했습니다 스타일이요? 그냥 샤워하고 나왔는데 옷이요? 옷? 이거 어디꺼지? 네 그냥 집에서 입는 옷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하니 허니 자하니 보고 싶다 아 프로필 때 아 또 이제 너무 작가님이랑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네 와 진짜 다들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저녁은 먹었죠 지금 이제 아까 연습 끝나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와 신도림으로 이사 가셨어요? 하 좋겠다 아 안경 아직 바꾸러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모래시계 1열 아 차에 블루투스 연결해서 안 돼 아 시험 기간 라이브 회식 때문에 못 봐 아 회식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래시계 2차 티팅 화이팅 화이팅 하데스 지옥으로 가시나요? 뜨거운 거 아 이게 그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여가지고 먹는 거는 이제 커피인데 그 디카페인 커피예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얼른 집에 가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새로 산 안경 아니에요 디카페인 그쵸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뭔가 카페인을 섭취하기에는 이 시간에는 뭔가 잠이 안 올 것 같고 아 진짜 어 예고에서 아 꼭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기 오늘 친구가 집에 저기 와가지고 수업받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인스타 업데이트 하고 약간 이제 대본도 막 볼 보다가 중간에 볼 때는 된트 프로그램 지금 초생얼 아 그쵸 생얼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아 친구 지금 뭐야 수업받고 있어요 친구가 이제 홈페이지 만든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 수업받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부 좋다고? 피부 안 좋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요즘 듣는 노래요? 저는 제 플레이리스트엔 모래식이 밖에 없어요 아 아 아 그쵸 아 제가 그때 영문도 모르고 강연히 강연히 모래식이 파이팅할 아 모래식이래 강연히 웃는 남자 파이팅 할 거라고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 오늘은 근데 한 진짜 짧게 한 30분 정도만 하고 저 이제 저 연습해야죠 이제 대부분 봐야됩니다 대부분이 볼깨 퇴산입니다 아 아 에델 에델 노래는 뭐 요즘 즐겨듣는 게 아니고 늘 즐겨듣는 노래죠 아 근데 모래식이가 노래가 너무 너무 좋아요 뭔가 뭔가 좀 이색적이에요 되게 아니요 대사량 보다 일단 대사량 보다 이제 매 씬에 계속 이제 등장해가지고 약간 좀 예 할 게 엄청 많아요 장기화는 지난주에 끊었죠 이제 대본 외우는 팁 대본 외우는 팁 대본 외우는 팁 대본 저는 약간 좀 무식하게 외워요 그냥 그냥 계속 외웁니다 계속 봅니다 앞머리 앞머리 많이 자랐는데 그때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묘하게 아 피곤하죠 그래도 이제 연습하고 와가지고 샤워하고 딱 나와가지고 지금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액션 씬 아 액션 씬 있죠 대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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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넘버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넘버가 많고 중간중간에 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제가 보시면은 보시면 알아요 액션 아 아 그러게 오르페우스에서 태수로 변신 아 아 그게 이제 애들이랑 같이 그게 이제 계단을 계속 올라야되는 씬이에요 근데 이제 그 컷을 계속 여러번 찍은 거 같아 그래서 저희 계속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촬영장이 진짜 약간 공사장이여가지고 오 약간 진짜 약간 제가 제가 정말 실제로 싸움 되게 못하는데 뭔가 깡패가 된 것 같은 오늘 라방 음료요? 늘 한결같죠 커피지만 디카페인 커피 연습할 때 아니요 그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더울 더운 거 좀 서늘한 게 낫죠 그래도 어차피 땀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모래시계 좋은 재미 깡패살 뮤지컬을 아직 어쩌다보니 한 번도 못 봤는데 첫 관람으로 첫 관람으로 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아이다도 있고요 웃는 남자도 있고요 데스노트도 있고요 모래시계도 있고요 사실 첫 관람으로는 모래시계죠 어 잡지 뮤지컬 더 뮤지컬 나왔나? 저 사진 받았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모래시계 모래시계 보러 오셔야죠 아 첫 관람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디 사시는지가 좀 중요한데 부산 이쪽에 사신다 그러면 일단 하데스타운을 첫 꿈을 보시고요 아 이번에 가정의 다리여가지고 어 저도 이렇게 다른 배우들이랑 이렇게 막 사진들 봤는데 어 되게 뭔가 되게 따뜻해요 이번에 더뮤지컬 잡지가 광주? 광주?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하데스 식구들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 하 전라도 광주 어떤 작품이건 대한민국 뮤지컬은 위대합니다 와 신도림 사시는 분 진짜 부럽습니다 작년 말에? 와우 그쵸 잠실 살면은 일단 이번주 일요일날 원더랜드죠 원더랜드로 오셔야 되죠 이게 양복을 입으니까 약간 진짜 약간 카페 같더라구요 막 몽둥이 들고 막 있으니까 신도림 그쵸 맞지?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스 건우 스포? 원더랜드? 스포요 그니까 그 때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제 추천해주신 곡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부르는 곡들도 있었고 되게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넘버를 이제 짰습니다 이제 뭔가 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막 뉴스에서는 막 5월에 마스크를 벗네 만에 이제 막 결정하고 있잖아요 좀 뭔가 이게 상황이 풀리면 이제 뭔가 콘서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양복 아니고 정장 야 근데 이번에 와 어떻게 되려나 진짜 참 이게 참 그래요 저도 사실 서울 하트가 끝난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디큐브 지하 2층과 지하 2층과 그냥 2층 우와 디큐브에 스타벅스가 두 개나 있어요? 하 거기 와 성지네 성지 저 드라마 모래식에 다 봤죠? 라반 케누떼가 이유가 있나요? 라반 케누떼가 그냥 이제 아침도 아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냥 뭐 겸사겸사 네 와 폴바셋 폴바셋 아 팬텀 싱어 갈라콘도 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때 잔디마당에서 할 때 너무 재밌었는데 드라마 예습하고 안 오셔도 돼요 네 드라마 예습하고 안 오셔도 이 이 드라마 전체적인 드라마가 굉장히 좀 뭔가 잘 보여가지고 네 스토리를 뭐 아직은 이제 뭐 저희가 연습을 다 한 건 아니지만 스토리텔링이 기본적으로 보면서 되게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운 스벅 닉네임 스벅 닉네임 없어요 저는 한 번 그 막 그 홍대학센터에서 공연할 때 막 그 뭐 뭐 쌀랑큰 버터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쌀두잉 막 이런 것도 했었는데 뭔가 부를 때 부끄럽더라고 안 합니다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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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제 약간 그 넘버 메인 테마가 있죠 태수의 메인 테마인데 메인 테마가 있는데 약간 그 있어요 이제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인내로 대하라 라는 어떤 네 우리 혜린이가 이제 태수에게 건네준 시의 한 구절인데 거기에 굉장히 이제 자극을 받고 부른 어떤 테마 같은 게 있어요 메인 테마는 아닌데 충주야 나 지금 떨고 있네 충주야 6월까지 금방 옵니다 아 이게 채팅창에 항상 이제 제가 보는 게 이게 좀 딜레이가 있으니까 충주야 그 대답 없다 이렇게 한 번 노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선영이 선영이 아 이제 그 이제 최민수 선배님의 그게 이제 너무 그 명대사에 각인이 많다 보니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 떨고 있네 넌 내 여자니까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우호호호호호호우 우호호호호호호호 5월 싫어 왜이래? 한석규 안 일어났어요 한석규입니다 못하겠다 나는 성대모사 이런거 진짜 못하겠다 예스 저 마이노 예 마이노 여름 휴가에 꼭 오십시오 우는 테마곡에 있습니다 아니 있어요 여기 조금 남았어요 예스 쌀 섞여 그냥 뭐 다 쌀 갔다 오시네 네 그럼 한석규 선배님이 부르는 부럽지가 않아 안녕하세요 나는 부럽지가 않아요 나한테 10만원 있고 너한테 100만원 있어 아 충주랑 또 충주랑 또 콘서트 충주랑 또 저랑 충주랑 케미가 쩔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저 이제 대부분 가야 돼요 여러분 저 진짜 요즘 정말 정말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스마트하게 스마트하게 제가 요즘 진짜 그니까 이 태블릿 PC로 대부분을 보고 있어요 캠 진짜 멋있지 않아요 캠 잘 안보이죠 대부분 안보일거야 밝아가지고 네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세상 맞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서니서니 공부하기 싫어서 라반 킨 것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해가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럼요 요즘 스마트한 세상 아닙니까 이제 종이대본 보다 스마트한 대본 스마트한 대본이 필요한 세상 뉴스? 뉴스도 재밌을 거라고? 어떤 숙제긴요 이제 뒤에 저 이제 계속 이제 뭐 대사나 노래 가사말들이나 이제 뭐 음이나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 더 뭔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계속 수정이 되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외웠는데 약간 수정이 되면 그걸 수정된 걸 외우는 게 좀 더 헷갈리니까 계속 봐야 돼요 대본을 계속 봐야 됩니다 내가 한참 줄 알아요 한 번 계속 한 거예요? 아 종이도 써요 사실 종이도 쓰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 연습하면서 태블릿 PC로 처음 연습을 했는데 예 확실히 보이시죠? 스텝이 붙여주셨어 역시 종이 대본이 짱이에요 네 네 이야 대본 멋있지 않습니까?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스크립트 모르시게 예 어쨌든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니까 스포이니까 네 굉장히 넘버가 이만큼 많아요 예 촥 하고 와 대본하고 역시 종이 대본이 짱이죠 네 종이 대본이 짱이예요 어쨌든 종이도 보고요 스마트하고 보긴 하는데 이게 스마트하게 약간 태블릿 피씨로 대본을 잘 보는 또 배우들이 있어요 잘 활용하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활용은 잘 안되는 것 같아 아 들고 다녀요 저 저 들고 다닙니다 대본 대본은 그냥 그냥 끝날 때 봐요 연습 끝나고 가끔 이제 약간 안 풀리는 씬은 그냥 그 씬 생각만 하고 오늘은 이제 약간 좀 쭉 한번 다시 한번 볼 점 아 그쵸 아 근데 진짜 태블릿 피씨 요즘에 진짜 좋아요 생각보다 좀 약간 더 좋은 것 같아 아니요 절대 멋내게 아닙니다 네 저 이제 진짜 대본 보러 가야 되거든요 대본 보러 가야 되니까 네 갑자기 이제 급 마무리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이제 그냥 이제 오늘 모래지게 포스터도 뜨고 그 프로필도 나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인스타 업데이트도 하고 하면서 아 잠깐 아 대본 봐야 되는데 근데 잠깐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대화를 하면서 좀 약간 저도 이제 힐링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하고 나면 뭔가 더 파이팅 오는 것 같아 대본을 볼 수 있는 파이팅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냥 급발 켰고요 하타 대본은 지금 제 좌측 뇌 구석이 저장돼 있습니다 여기 메모리집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어제 뭐야 자주 할 테니까 아 요즘 그냥 이렇게 재밌더라구요 라방이 재밌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매일 하고 이런 환경 못되지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밤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하핳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진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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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저 들어갈게요 저 대본 볼게요 대본 볼게요 여러분 푹 주무시고 우리 또 한 주 또 파이팅 해봅시다 남은 한 주도 파이팅 또 이게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안 좋으니까 예 항상 이렇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요 네 우리 또 만나요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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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굿나잇 넌 내 여자니까 굿나잇 나 떨고 있 굿나잇 굿나잇 여기도 같이 굿나잇